골치 아픈 생활 속 법률 문제 속 시원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? 걱정 마세요. 언제나 서울시민 겪는 마을 변호사가 있습니다. 동네 주치의처럼 주민과 변호사를 1대1로 연결해 무료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.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. 그럼 마을 변호사와 상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먼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동주민센터별로 지정된 마을 변호사 상담일을 확인하세요. 그 후에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예약하거나 희망하는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상담 신청도 가능하고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상담 일자 예약 후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실시할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마을 변호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무엇이든 동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세요. 복잡한 법률 고민, 든든한 서울시 마을 변호사와 함께하세요.